에너지 패러다임의 국제적 변화 전세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청정에너지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부유식 해상풍력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여줄 새로운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동해바다를 따라 부산, 울산, 경남으로 이어지는 해상풍력 최적의 입지가 있습니다 그 중 울산해역은 양질의 바람 자원과 전력개통망 인프라가 우수하여 부유식 해상풍력을 개발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에 부유체를 띄워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깊은 바다에 설치가 가능하여 먼 바다에 강한 바람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지 제약이 적어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은 환경친화적 기술입니다 한국 부유식 풍력은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는 오션윈즈와 해양플랜트 전문기업인 아커그룹의 순수 신재생에너지 회사인 메인스트림이 손잡아 탄생한 해상풍력 전문기업입니다 우리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반잠수식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한 기술의 원천은 한국 부유식 풍력의 주주사인 오션윈즈가 2011년 포르투갈에서 처음 선보인 실증단지에서 시작하여 2020년부터 윈드플로트 아틀랜틱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가 상업 운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해양보호구역인 프랑스의 자연공원에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 중이며 바다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유식 풍력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울산 해안에서 80km가량 떨어진 해상에 1.2기가와트 정도의 규모를 가진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해 약 30년 동안 울산과 인근 도시에 풍부한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량 또한 크게 줄어들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늘어나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정에너지는 부울경의 거대 산업단지에 공급되어 탄소무역 장벽을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 후 엄격한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2019년 울산시와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은 이후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우리는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는 ESG 경영이념으로 한국 부유식 풍력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 따뜻하고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로 나아가는 변화의 바람을 타고 한국 부유식 풍력의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을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푸른 바다로 푸른 경제로 한국 부유식 풍력